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 시장도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지, 또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하나씩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내일장 비리보기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영업부 이성홍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결국에는 하루 어제 반짝 상승했다가 오늘도 하락을 해버렸고, 내일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시장 준비하고 계신지, 내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연속성은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트레이딩 관점이 굉장히 힘든데,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지거나 펀드멘탈이 좋아지면 주가가 아무리 널뛰게 장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평가 매력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선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유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 나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하나, 둘씩 발표되는데 생각보다 좋게 발표되는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추정치 좀 낮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드멘탈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길게 어떤 실적주를 저가 매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구간을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은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 초부터 중화권 증시나 일본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그전에는 미국의 영향을,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영향을 좀 받는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갈 때 큰 랠리는 못 보여주고, 오히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우리나라 증시를 눌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외적인 여건상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힘든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개별 종목 장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테슬라,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에스케아니스, 현대차, 기아, LG전자, LG이노텍, 굵직한 기업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따라서 하부,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따라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기업들에 따라서 종목별 전략을 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들 실적에서 일단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2차전지나 이쪽은 또 테슬라를 봐야 되겠고, 관대업체는 또 에스케아니스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내일 잡아봐야 되겠,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으로 시장을 좀 대응해볼까요? 우선 말씀하셨던 2차전지, 또 반도체 섹터들은 후대응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 발표가,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나와주면서 많이 떨어졌던 섹터가 바로 게임주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게임주의는 작년에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작년 4분기에 NC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에 대해서 흑자 랠리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게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우상향으로 흑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종목들도 괜찮지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적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끌어나오거나, 아니면 흑자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주의이지 않을까. 게임 안에서도 종목들 간의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의에서 잘 고르면 종목들을 잘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흑자 전환이나 예상되는 기업들이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유메이드, 그리고 그 전에 흑자를 인지했었던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저가에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도 그렇고 신작에 대한 결과도 좋지만, 이 신작에 대한 출시가 지연되지 않고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중국 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떤 이벤트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신작에 대한 부분을, 작년부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차곡차곡 올해 상반기 때는 큰 무리 없이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주들에 대한 선별적인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를 살펴보자, 공략을 해보자. 실적, 어쨌든 실적 시즌이 되니까, 실적에서 결국에는 실적도 눈에 띄는 뭔가 실적이 나오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을 찾아야 되겠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흑자 전환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임주들을 저희가 한번 잘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시작할 때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좀 보세요? 기아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기아 내일 시장 발표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거의 3조원 수준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올해 1월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좀 안정화 수준으로 갔을 때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환율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부분 같은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더 각광을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영향을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 때도 그래도 플러스 상황으로 지금 분기마다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쪽에서 매출액은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QOQ로 봤을 때도 9%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양호한 수준으로 갈 확률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보다도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제품 믹스 효과가 발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아를 내일 발표되는 실적주로서는 좀 그 첫 번째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체크해볼까요?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주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목표 주가를 11만 원 이상까지는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매수 관점이 나올 가능성,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9만 5천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아 내일 실적 발표하는 큰 기업들 중에 하나죠. 현대차도 발표하지만 기아의 실적 잘 체크해보면서 실적 발표 후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자동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